사랑은 마치 수증기와 같아서 서로가 인접한 도입자가 문득 마주치게 되면 서로 간에 할 수 없는 인력이 착용하게 돼 마치 너와 내가 만나듯이 그 둘이 만난 게 운명처럼 분명히 그라운 운동을 했었지 정처 없이 공기 중위 떠다니는 수증기들처럼 어느새 넌 내 눈에 박혀서 떠나지 알 수 없는 그 글림에 이해 내게 다가가 사랑은 마치 수증기와 같아서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사랑은 마치 수증기와 같아서 조금 추워지면 인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어느새 넌 내 눈에 박혀서 떠나질 않고 알 수 없는 그 글림에 이해 내게 다가가 사랑은 마치 수증기와 같아서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액체가 되고 구체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나는 왜 나는 왜 또 혼자서 얼어붙어서 네 앞에서 고백하려다 아무 말도 못해보고서 얼어붙었네 내게 말했었지 네 앞에 설 거라고 네 앞에 서서 고백할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오 아